미연아 안녕 안녕하세요 도아이사나입니다 제 친구예요 오늘 특별히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 했어? 오늘 진짜 너무 많이 긴장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꼭 놀러와줘 그래 제가 심심할 때 유튜브 같은데에서 미연이를 찾아보니까 혼자 말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미연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재밌는 시간 매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떨지말고 고마워요 요정은 예쁜 짓을 안 해 그냥 그 자체가 요정이야 그러니까 요정은 그냥 다 이런 느낌이지 다 하고 요즘은 그 그룹 어떤 그룹이더라? 그룹이 되게 요정 같던데 오마이걸인가? 네 분명히 여기 어디쯤 그의 마음 제일 안쪽게 분명히 내 생각함이 어딘가 야 좀 요한 그 단순감 물론 그게 나였음 좋겠지만 그의 모든게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녈 지켜줄 거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거로 아 레이스 하하 하하하하 별로할 텐 변은 날 쓸도록 니 땀낸 곳에 해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디 모습까지도 사랑하네